오늘 이 자리에 기대되는 김삼수 제가 오늘 덕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김희재 사무국장 덕분입니다 안 오면 재미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 청년이라는 것이 꼭 저는 나이로만 하는 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조현대 우리 고은님 오셨는데 그 어른 시기에 우리 2대 3대 부위원을 하셨을 겁니다 야당이 전무한 그 시기에 그런데 이 열정을 가지고 청년위원회 참석을 보시니까 마음만은 청년이 아닌가 이랬을 생각이 듭니다 다 우리 청년의 마음으로 정말 내년 총선 부산이 특히 부산의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 총선을 꼭 이기게 만드는 기관초로서 그 힘작으로서 힘작에 고동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용기 청년위원들도 전국적으로 자리 끌어주시기 바라고요 넘길 오신다고 우리 전국의 시도당 청년위원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니다 нет